이 나라에 독보적인 우리 대표님이신데 한 30분 동안 발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화난도의 외로운지는 거의 80여 년이 다 됐는데요. 고송 땅을 밟은 지가 88년도에 저희 왔어요. 88년 때. 그런데 고송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이 지역이 낙수되고 가난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힘이 그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걸 소득사업으로 한번 이어보자고 시작했던 것이 강산농원이라는 농원을 선입하게 됩니다. 저는 김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산농원은 우리 회사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농촌여성 5명이서 처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산주 여러분들 또 산주 정룡인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많은 줄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산림에서 나오는 소득의 어떤 장목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여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그 회사님께서 이렇게 그 회사님께서 이렇게 그 회사님께서 발효하는 것을 오늘 강의를 했으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이 발효액이라는 게 예전에 뭐 효소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히트를 치고 고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발효액이 예전 같지 않아요. 명성이.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아마 수출을 발효액으로 한 100만 달러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효액으로 수출을 거의 더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기다려 오시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소식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 산림 경영인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각 그 장목들이 아마 다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황치를 하거나 꾸짓봉을 하거나 뽕나무를 하거나 그런데 이 발효라는 것은 어떤 장목이든지 간에 다 적용이 있는 그 발효식물 속에 어떤 유해하거나 또 규격이 비달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정말 짧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가르쳐드리려고요. 오늘은 제가 주제가 꾸짓봉이에요. 그래서 꾸짓봉을 보면은 이 꾸짓봉 열매는 달면서도 어떤 좀 특유의 향이 납니다. 그런데 꾸짓봉 열매를 보면 하얀 가루도 있고 또 거무스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 꾸짓봉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가지고 가시면은 이건 세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 우리가 자라고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나쁜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장 많이 발효를 했던 것이 송화였습니다. 소나무에 어린 수를 따다가 이렇게 당을 넣어서 발효를 했는데 발효를 하면서 한 번도 세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척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거기에 어떤 곰팡이 독소나 또 세균이나 또 대장균 이런 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토양 속에서 나온 도라지라든가 우엉이라든가 그런 식물들은요 발효를 하면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농약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세척을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천혜의 자연 조건에서 윤재림에서 자란 이런 꾸짓봉은 여러분들이 세척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꾸짓봉을 처음에 발효를 하실 때 먼저 이제 재료를 선별을 하셔서 내가 빨리 발효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으깨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칼로 좀 이렇게 송송송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썰을 때 우리 손에는 세균과 대장균이 혹시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발효음료나 뭐 식초라든가 이런 게 그닥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아마도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강의 듣고 나도 이거 만들어서 상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셔서 아마 저보다 더 매출이 또 뭐 수년 후에 더 띄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료를 이제 내가 좀 빨리 발효를 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은 온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 같은 경우는 아마 16, 17도 정도 22도는 안되고 한 20도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20도 이하에서는 발효가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알코올 발효를 하는 게 아니고 초산발효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발효음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즐길 수 있고 설탕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게 설탕을 넣어서 발효를 하지만 설탕 성분이 남아있지 않는 발효음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온도나 이런 원재료 관리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꼬집봉이 1kg다 그러면은 1kg의 설탕을 여러분들이 절대 넣으시면 안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 당시에 5천만 원 주겠다고 그 노하우를 팔으라고 저한테 찾아오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돈을 안 받고는 우리 농가들에게는 보급을 하고 가르쳐줬지만 어떤 기업에게 이걸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설탕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제가 가서 보면은요 만들어서 가공해서 시장에 매다 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내가 딸기농사를 하는데 잽을 만들어서 팔면은 이게 식품위생법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부에서는 어떤 국민의 안전성과 이런 것들을 결부해가지고 사실은 농민들이 돈을 벌고 우리 산주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은 다 제 기업이 벌어요. 저도 올해 다행히 매출이 좀 늘어서 직원들도 한 5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좋은 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눈을 밖으로 돌리면 가공을 하십시오. 가공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꾸짖궁이 지금 만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원물로 뭐 5천원인지 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당을 넣거나 식초를 만들거나 했을 때는 부가가치가 몇 배의 가치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효를 할 때는 뭐 무조건 설탕만 넣어서 발효하시면 이게 발효음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30년 전에 발효음료를 뭐 정말 교회를 통해서 또 전국에 누가 와서 만들어주는 걸 가르쳐줘라 하면은 그냥 보수를 받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효하는 방법과 발효 중지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발효를 생각하지 않고 배워가신 분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설탕을 동대 동양으로 그냥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설탕물만 그냥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얘를 검사를 해보면은 자당 성분이라는 게 설탕 성분인데요. 그냥 이 설탕 성분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물이 예를 들어서 1kg다 그러면은요. 설탕은 3대 5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수분이 좀 많은 거는요. 설탕을 좀 더 넣으세요. 수분이 적은 거는 설탕을 좀 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당도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도 아마 과수는 거 하시는 분들은 당도계 같은 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을 이렇게 처음에 넣으실 때 이게 포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포도들은 한 17브릭스 정도 단도가 좀 있는 거는요. 그런데 그 외국의 포도 같은 경우는 23브릭스, 4브릭스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당을 넣지 않고 발효를 많이 합니다. 강사님 이 봉 1개 집중적으로 끝내고 땅 가요. 네, 아니요. 저는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드린게요. 그런데 이 꾸짓봉을요. 이 꾸짓봉은 당도가 그렇게, 네, 당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대 5 정도 설탕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탕을 넣으셔가지고 발효를 할 때 이렇게 용기에 다 가득 채우시면 안 됩니다. 용기에 가득 채우시면 안 되고 3분의 2 정도만 채우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녹 익은 거는 주물러도 주물러지는데요. 녹 익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포터를 좀 해주셔가지고 설탕을 버무리십시오. 버무리셔가지고 차곡차곡 담아두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내일 오전쯤 되면 육즙이 나오면서 이제 설탕이 녹으면서 어, 그, 이렇게 수분이 산토압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설탕이 녹는데 이걸 담아놓고 그냥 가만히 두시면은 설탕이 녹지를 않습니다. 아마 5대 5 정도 넣으시면은 어, 이 브릭스가 35에서 40브릭스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효를 할 때 한 20도에서 발효를 하시는데요. 20도가 넘어져야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한 4, 5일 정도 되면은 어, 뽀글뽀글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데요. 그 기포가 올라올 때 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내가 이 손에 나쁜 균이 묻어있다 그러면은 이 균에 의해서 그 곰팡이 녹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버리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곰팡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료가 아깝다고 그걸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그냥 발효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발효한 원물들이 향기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풍미가 떨어집니다. 품질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서 대장균도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식중독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하실 때는 청결한 손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숨 쉬는 용기에다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뭐 이런 용기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용기에서는 30도가 넘어가면은 환경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정원에서 발효를 할 때는 이런 것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그냥 내가 뭐 음료로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요.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거를 냉장보관 하셔가지고 발효가 다 끝나면은 드시면 되는데요. 조건에 따라서 발효되는 조건,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열매가 바육이 좀 덜 익은 거냐 또 더 많이 익은 거냐에 따라서 발효가 보통은 15일에서 거의 한 달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효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발효액을 이 용기에 담아두시면은요. 술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뭐 뭐 내가 술을 먹을 테야라고 한다면은 그냥 술을 드셔도 됩니다. 와인 정도 한 뭐 13도의 와인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술이 아니고 또 발효음료를 드시고 싶잖아요. 여기에는 가장 많은 게 효모입니다. 유산균이나 효모나 젖산균이 아마 1mg당 100만마리에서 천만마리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탕을 뭐 동대동으로 했다 하면은 아마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효모라는 그 녀석이요. 이제 설탕이 자기들의 먹이사슬입니다. 근데 효모는 설탕이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어주는 건데요. 이 설탕을 넣어서 발효를 할 때 효모들이 왕성하기 때문에 고글보글 이렇게 먹음이 생기면서 기포가 올라옵니다. 탄산가스 맛도 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바로 음료를 만들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짜가지고 이거를 여과해서 근데 여과를 잘 안하시고 여기에 슬러지라 그러거든요. 이런 설탕이 남아있으면은 후바료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을 이제 광목 같은 천에다가 뭐 두세 번 정도 여과를 해 주시고 그래도 이제 살이 좀 말랑거려서 얘가 과육이 좀 빠져나왔다 싶으면은 얘들을 이렇게 건져주는 거 있죠. 촘촘한 거름망으로 건져주시면 어느 순간 아주 맑고 깨끗한 이런 음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손주나 뭐 자녀들에게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느냐 절대 안됩니다. 얘를 아마 시중에 팔려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규격도 안 맞거니와 얘가요 이제 유통하다 보면은 밀봉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아는 지인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마 가다가 날씨만 좀 따뜻해도 그냥 뻥뻥하고 뭐 정말 이렇게 막 놀랄 정도로 병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건 뭐냐면은 평소가 그만큼 왕성하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발효하는 것과 숙성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발효가 다 끝났다 싶으면은 숙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숙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공기를 차단합니다. 밀봉을 해줘야 됩니다. 발효를 할 때는 공기가 들랑달랑 하면서 이제 뚜껑을 열고도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지만요. 숙성할 때는 그걸 더 이상은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가만히 그냥 항아리에 옮겨 담았다고 숙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청국장을 뭐 이렇게 콩을 삶아서 메주를 띄워서 뭐 된장을 담고 청국장을 만드신 것처럼 그게 바로 발효과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성을 시키려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5천만 원짜리 노하우에요. 이게 근데 너무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시면 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설탕을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균을 다 배양을 했어요. 균을 지금 배양을 했는데 얘들 그냥 놔두면은요. 얘들이 그냥 다 사별해요. 또 아니면은 효몬 상태로 잠을 잡니다. 그래서 효모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잠을 잡니다. 그래서 보당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그런데 보당을 할 때 여러분들이 브릭스를 꼭 당독에는 있으셔야 되는데 브릭스를 55 브릭스 이상을 맞춰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당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냥 술이 됩니다. 그러다가 브릭스가 더 낮은 녀석들은 식초가 됩니다. 그냥 내가 술도 먹고 식초도 먹을 거야. 그러면은 그냥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당을 하시면은 그 그때 검사를 해보면은 사당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효모들이 얘들을 설탕을 먹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효모가 똥을 싸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원료의 그 특성이나 약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 발효액 속에 좋은 약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꾸짖봉의 그 약성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하수를 여성 갱년기나 뭐 여성들 뭐 호르몬이나 또 뭐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뭐 도와준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꾸짖봉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꾸짖봉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요. 당뇨에도 좋고요. 그래서 뭐 신안군에서는 꾸짖봉 특화사업을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꾸짖봉의 그 효능과 또한 독성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이렇게 발효를 하게 되면은 그런 독성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이 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거를 먹으면은 항암치료하고 뭐 다 구토를 합니다. 구토를 해서 뭐 도저히 뭐 물만 먹어도 토할 정도 그 정도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 때 저는 정말 전국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발효액을 한잔 타서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신기할 정도로 그 구토가 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각종 그 약초 속에 어떤 열매 속에 양리적인 효능과 또 우리가 그냥 우리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은요. 위나 쓸개나 이런 장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많은 에너지를 분비해서 해야 되는데 어 얘는 이미 소화가 돼 버린 거예요. 소모가 이미 다 소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킬 필요가 없는 소두당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뭐 포도를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봄에 나오는 솔잎이나 송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물이 이렇게 수분이 없는 애들을 할 때는요. 시럽을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짧게 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응용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브릿수라든가 이런 걸 맞추셔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를 하실 때 제 이야기를 듣고요. 보당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셔가지고 무조건 설탕을 동대동량으로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사당을 설탕을 그냥 먹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발효를 할 때는 꼭 맥설탕이 아닌 황설탕을 쓰시면은 이게 그 사탕수수에서 바로 만들어진 그 설탕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올리고당이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서 올리고당으로 발효하면 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설탕이나 꿀이나 조청 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꿀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꿀도 발효식품이지만 얘가 설탕을 넣어서 발효를 하면 더 이상 뭐 설탕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으깨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담았어요. 그럴 때는 좀 발효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지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건더기를 건져내시고 건더기를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건더기 속에 한 14일에서 뭐 한 달 정도 발효를 하면은 영양성분이 분해돼서 추출돼서 이렇게 다 뭐 삼토압 작용에 의해서 또 나오겠지만 그 나머지 그 또 약효들이 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다 버렸는데 요즘은 워낙 식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기에다 식초를 담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담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이 물을 자박하게 그냥 부어주세요. 부어주는데 그냥 물을 붓는게 아니고 설창을 또 시럽을 만들어 주세요. 시럽을 만들어 가지고 딱 12 브릭스만 맞춰주세요. 근데 이제 한 24 브릭스 정도를 맞추면은 알콜 함량이 한 12에서 13 도의 알콜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 좀 섞어서 6, 7도의 알콜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전문적이고 그렇게 하시기에는 매일같이 알콜 농도도 재봐야 되고 이제 저희 회사는 다 재봅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서 드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산도가 좀 약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12 이 브릭스가 우리 혀 끝에서 가장 그 맛도 좋아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뭐 좀 밋밋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맞춰줬는데요. 이때는 만약에 내가 식초를 담고 싶다 그럴 때는 온도를 좀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온도를 높이면 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알코올로 먼저 만들어야 식초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뭐 발효에 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뭐 저기 하시지 마시고요.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알코올 발효를 할 때는 25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코올 도수가 나오게 되면 한 두 달 정도 되면은 뭐 알코올은 뭐 한 달 정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건더기는 번져버리고 여과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초산발효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균되지 않은 좋은 종초를 10% 정도 아니면은 내가 사신이 없다 그러면 20%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종초가 초산을 이제 같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초산 발효를 할 때는 뚜껑을 뭐 한지로 덮었다 하면은 이렇게 구멍을 숭숭숭 뚫어 줍니다. 공기가 공기 안에 있는 초산 중과 이렇게 그 안에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초산 발효가 다 끝났어요. 한 두세 달 지나면은 뭐 5, 6개월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요. 기후에 따라서 초산 발효가 다 끝났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밀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를 밀봉하지 않고 만약에 원료가 원액이 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반 정도 되는 공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아놨다 그러면은요. 얘가 자꾸만 천도가 떨어집니다. 이번에 이번에 내가 초산을 발효를 해서 한 6, 7도의 산도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공기가 있으면은 자꾸만 그 산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저장하실 때는 꼭 맞는 용기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효를 할 때만큼은 이렇게 발효하면서 기포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요.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 조금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씨앗 씨앗 저걸 갖다가 아주 밀가루매로 분쇄를 하든가 그 생각 그대로 그렇게 안하면 씨앗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씨앗 바로 같이 해야 더 좋은 경우가 좋습니다. 그 매실 같은 경우는요. 씨앗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실은 여러분들이 담으실 때 꼭 6월 망종 이후에 담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꾸지꾹 나무는 물론 씨앗 속에는 가스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정도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몸을 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실의 씨앗은 성산이라는 독서 때문에 매실이 꼭 익었을 때 담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묻는 거는 그 씨앗에 항암, 미네랄, 항노화 성분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 씨앗을 같이 활용하고 먹을 수 있도록 씨를 뽑아내던 게 씨를 완전 분쇄를 해주든가 그런 기계를 나는 차비 아, 근데 저기 발효를 할 때는요. 이 효모나 유산균이나 저산균이 활동하면서요. 이 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 음식과 일반 음식은 그냥 일반 음식들은 끓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말 깊이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추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제에 사용하는 것도 효소로 만들어집니다. 떼를 보내야 하는. 그래서 이런 효소를 담그게 되면은요. 굳이 그 씨앗을 추출해서 따로 하지 않아도 그 성분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님 저 한 가지만 좀 드려주겠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어렵네요. 그게 그런데 아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처음에 당도가 높지 않다 그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설탕을 5대 5로 여라는 말이 굳이 5kg에 설탕이 5kg라는 말인지 5대 5라는 개념이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kg면은 설탕을 5kg 정도만 넣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1kg에 설탕 5kg 그러면 당도가 엄청 올라가는데 그래도 당도가 안 올라가요? 네? 당도가 엄청 올라가 있는데 500g 정도 넣으면은 아까 40kg 아니 그러면 1kg에 500g이에요? 500g 네 500g 500g 300g 그래도 그게 당도가 올라가지 않는 비법이 뭡니까? 효모가 이제 효모가 그 당통불을 먹이로 삼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주는 우리가 식량과 같은 겁니다 아니 그 굳이 500g에 설탕을 5kg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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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게 1kg인데요 여기 1kg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설상은 뭐 5kg 정도만 넣으시면 500g 죄송합니다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런 거를 아마 톤 단위로 담기 때문에 제가 개념이 없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약속이 되어서 즐거운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사장님 교장님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큰 힘이 빠르시기를 즐겨놨습니다 고맙습니다